하지만 이제 떠나가 됐어. 이제 작작 끝나면 이제 40일을 이제 이 모라를 떠내기 때문에 이제 난 헤어져야 돼. 경찰아, 너 흰색이 왔었는데 너 흰색이 됐잖아. 나도 그런 첨이었어. 나도 그래. 나도 아쉽지만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라를 떠날 거야. 나도 툭 떠날 거야. 텔레비젼, 미키, 경찰아. 아무튼 이 모라를 때 이제 모라던 애가 다 됐어. 이제 오늘 아저씨 이승훈이 돼버렸잖아. 이제 사귀도 돌아가셨고. 이제 나도 이제 나도 이제 모라던 애가 다 됐어. 또 아쉽지. 럽자. 그리고 프랑켄과 진진아. 겨, 경찰아. 그리고 순이. 경찰아. 왜 떠나? 이제 이제 모라를 작작 끝났잖아. 이제 지금 작작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라를 떠날 거야. 경찰아. 경찰아. 사실이야? 네가 떠나면, 너 경찰과 미키, 헤르비드 떠나면, 너 슬퍼하잖아. 오지마, 럽자. 너희 다시 올게. 오늘 떠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떠날 거야. 정말이야? 어. 우리 꼬꼬하고 머몽이, 그리고 누롱이하고 꼬꼬, 이들 잘 지냈잖아. 그래서 이들 나도 이모를 떠날 테니 싶었더니, 이제 난 이제 우리 미키하고 헤르비드 나, 이들 모라를 떠내려고 왔어야 됐지. 다음 주에 떠날 거야. 경찰아, 나, 나 지나치고 왔었는데, 갑자기 떠나다니. 믿을 수가 없겠군. 걱정말 럽자, 내년에 다시 올게. 너, 지나치고 맞잖아. 내 말 믿지, 럽자. 경찰아. 그래가 럽자, 내년에 다시 올게. 럽자 소중이니까. 럽자. 내 말 믿지. 네.